남자분들은 여성분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플러팅을 시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플러팅을 시도하는 것도 내가 잘 먹히는 방법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는 플러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심리 실험에서 밝혀졌는데요 심리 실험은 총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개방형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팅의 기술을 쭉 나열하고요 두 번째는 그 플러팅의 기술들 중에서 너 넘어갈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여자가 한 번에 넘어올 수도 있는 플러팅의 기술을 도출해 냈는데요 1차 심리 실험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487명을 모집을 합니다 여자 281명 남자 204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여성이 24.6세 남자가 28.5세 였어요 이들에게 개방형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플러팅을 당한 적이 있지 그렇다면 응 하고 싶었던 플러팅이 뭐였어? 자유롭게 서술해봐 그래서 자유롭게 서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파트는 성별, 연령, 결혼 유무와 같이 기초 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서술한 이 글을 갖고 PCA 분석을 했습니다 주성분석이라고 해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환원시켜서 47개의 플러팅의 기술을 도출해 냈습니다 친절함, 지능, 유머, 열정, 비언어, 눈찜, 미소, 포즈, 선물주기, 유쾌함, 친절함, 인품, 좋은 향, 시선처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도출이 됐어요 이것을 도출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심리 실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심리 실험에서는 새로운 참가자를 모집을 했어요 이번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총 808명의 남녀를 모집을 했고요 여성 415명, 남성 39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습니다 여성 34.7세, 남성 38.2세로 결혼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했어요 1차 개방형 질문들의 47개의 플러팅의 방법을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플러팅에 넘어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리쿼터 5점 적도로 대답을 하게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이것을 9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9위부터 1위까지 알려드릴게요 여자에게 먹히는 플러팅의 기술 9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보이는 게 9위였고요 8위가 쾌활함이었는데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주도적인 모습에서 여자분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7위가 외모를 봤습니다 스타일이나 얼굴이나 매력을 봤다고 해요 6위는요 신비감이었어요 특별히 개방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독특한 것 같은데 자유공개를 하지 않고 이런 모습에서 관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5위가 용기와 결단력이었어요 끈기 있게 계속해서 구애를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되게 매력있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4위 강한 관심과 로맨스였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칭찬을 하고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보이는 것이 여성분들한테 먹혔다는 거죠 3위가 부드러운 접근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기다려 줄 줄 알고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드러운 접근이라고 카테고리화 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여성분들이 관심을 보였다 자 2위 좀 더 높아졌어요 2위 지능입니다 지능 안에는 유머 그리고 흥미로운 성격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머도 지능이라는 거죠 특히 흥미로운 성격이라는 게 뭐냐 지적인 모습이라든지 뇌생남의 모습을 보였을 때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남성의 지적임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여성분들은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가 바로 비언어적인 행동이었어요 눈빛, 미소,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친해지는 접근 방식들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자가 한 번에 넘어오는 플러팅의 기술 사실은 별거 아닌 거에서 여자분들이 넘어왔다는 건데요 이 비언어라고 하는 게 사실 미소, 웃음, 눈빛, 아이컨택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는 이 비언어에서 남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남자의 자신감 남자의 서열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짱을 이렇게 낀다거나 아니면 팔이 이렇게 넓게 벌린다거나 이렇게 뒤로 기대서 앉아 있는다거나 이런 비언어적인 태도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호감을 보이면서 웃고 미소짓는 것도 포함을 하지만 여성분들은 남성의 자신감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는데 특히 비언어에서 남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여성분들에게 다가가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이 한 번에 넘어오는 플러팅의 기술 특히 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쉽게 넘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플러팅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